SAMG 엔터가 코스닥 상장 첫날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. 오늘 SAMG 엔터는 2만 3천 4백 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. 시초가는 공모가보다 6.2% 오른 1만 8천 50원에 형성됐습니다. 앞서 회사는 지난달 진행된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 44.7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. 공모가 희망 범위는 당초 2만 1천 6백 원에서 2만 6천 7백 원으로 제시했지만, 수요예측 후 공모가를 낮췄습니다. 공모 주식수도 175만 주에서 140만 주로 줄였습니다. 한편 SAMG 엔터는 3차원 기반 디지털 컨텐츠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대표작으로 캐치 티팅핑 등이 있습니다.